네 뭐 이거 강의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표정이 뭘 알아야 뭘 물어보지 뭐 지금 그런 포즈잖아요 그죠 이 포즈가 한 1월달 됐을 때 제가 또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시냐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다고 버팅기는 거죠 그게 1월달 현상이죠 그럼 3월달 돼도 여전히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보냐고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쉬니까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물어봐서 해소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해소 안 하고 덮죠 덮으면 걔는 못 물어본 상태에서 이 과정이 끝나요 다음 주에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묻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혼자 물어보기 뻘쭘하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그 이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어가 빨리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게 정리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입지론이라고요 167페이지 하단에 가면 상업입지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공업입지론에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에서는 말 그대로 뭐를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도 생산성이 좋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상업입지라고 했으니까 추가하는 바가 뭐 있겠어요 이윤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큰 곳에 점포가 입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보면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가로와 대상지의 관계 등을 분석해서 선정된 상업입지로서의 최적지를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뒤로 돌아가게 되면요 상업입지론에서는 점포의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게 상권이에요 상권 그죠 상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배후지라고 그래요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 그게 곧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포의 매출은 누구를 통해서 발생하겠어요 고객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점포가 입지할 때는요 이 상권의 규모를 우선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아시죠 백화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요 고객 인구가 최소한 몇만 이상은 돼야 된다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고객 인구가 그런데 30만이 됐다고 해서 백화점이 들어서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고객 인구가 한 50만 이상은 돼야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청도권을 생각하면 대전광역시니까 백화점이 있죠 천안도 50만 이상이니까 백화점이 있죠 그런데 아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또는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5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백화점이 없는 거예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점포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를 따져봐야 돼요 상권의 규모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유동적이에요 상권의 규모는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축소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벌써 작년 재작년 얘기인가요 군산에 쥐땡이라고 하는 공장이 폐쇄됐죠 거기에 상권이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숫자가 외부적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인구밀도가 높고요 지역 면적이 넓고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권은 아주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보다 넓은 공간 즉 지역경제를 형성한다고 해놨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천안시에서 백화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요 주변 배우지에도 이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넓은 지역경제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얘가 중심지로서 얘가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배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게 현지조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적인 상권 측정 방법도 있고 수학적 분석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수식을 통해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하는 거고요 거기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치 그다음에 허프의 중력 모형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계산 문제로 이렇게 쭉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제 입지 조건에서는 가로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전면노비, 집안의 고조 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으로서 배우지 및 고객의 질과 양 이런 게 있는데요 자연적인 조건에 있는 가로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일본 애들이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일본 애들이 중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여기가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햇빛을 직사광선 쪽으로 이렇게 받는 업종 중에서 그걸 피해야 되는 곳 있죠 반대편에 오후가 되면 반대편에 점포하는 게 유리한 업종이 뭐냐면 여기 있으면 불난 애들이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는 그 안에 패티 있죠 패티의 구성을 보고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햇빛을 받게 되면 이게 단색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햄버거의 특색이 안 살아나요 그건 의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류도 컬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직사광선을 받으면 한색으로 보이거나 색이 변형이 된다고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의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론 당연히 이거는 시험이 안 나오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에게 점포의 위치를 소개해 줄 때 업종이 뭐냐고 물어봐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는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하셔서 실무 경험이 붙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능력 있는 중개사로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준비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모가 떨어지겠어요 뭐가 떨어지겠어요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자격증만 없는 것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170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에 상업지의 지역요인과 개별료인이라고 하는 박스 있죠 그럼 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그거는 이론을 정리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상권획정법이라고 해놨죠 그게 예전에 여러 번 시험에서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설명만 조금 들으시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시장침투법 공간독점법 그다음에 분산시장접근법이라고 해놨죠 시장침투법이 대부분의 상권에서는 이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편의점이 있으면 얘가 생각하는 상권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B라는 편의점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상권이 이런 식으로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겹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권의 중첩을 인정을 하고 상권의 경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침투법이라고 해요 기존의 점포가 있는데 새로운 점포가 침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권이 중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공간독점법이라고 있죠 제목대로예요 공간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주유소 아시죠 주유소에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가 있는 데로부터 반경 2km 지점에는 또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섰었다고요 그러면 이 공간을 누가 독점하겠어요 A라는 주유소가 독점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신용카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유소가 참 재미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에다가 그다음에 길 건너도 주유소가 있고 거리 제한이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SK주유소 아시죠 걔네가 이 주유소를 내놓은 거예요 매물로 내놔서 거기에 뭐가 붙은 거냐면 리치가 붙은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매각을 해버리고 나머지 일부는 뭐를 해서 리치를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직해서 거기에 투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해서 리치가 공모가 결성이 되는 거죠 요즘 언론의 화제가 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리치의 투자 대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리치는 주로 오피스 리치가 주종이에요 오피스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지금은 주유소까지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관련된 법이 리치법이 개정이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20일 날 그게 시행이에요 우리 교재 뒤로 가서 나중에 리치법 보시게 되면 2월 20일자 시행이라고 개정된 법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꼭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게 그래도 또 무슨 얘기하면 또 궁금하죠 가서 그게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가보죠 그럼 안 하면 그것도 또 섭섭하다고 그러시겠죠 그냥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381페이지 가보세요 381페이지 가면요 거기 중간에 양가로 23번에 제30조 거래의 제한이라고 있죠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거기 보면 개정이 2016년 1월 19일 2019년 8월 20일 해놓고 시행일이 2020년 2월 21일이라고 했잖아요 내년 2월 20일 날 이게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개정은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된 애들은 당연히 올해 시험에 반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정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여러분 시험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요 저희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오셨으니까 199페이지 있죠 19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은 정부의 실패가 있고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있죠 원래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요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30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내년 2월 20일자로 이렇게 그런데 60일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거기 나온 것처럼요 계약 체결일 있잖아요 체결일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잔금 지급일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됐고 출제가 됐던 설례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 기본서가 발간이 될 때쯤 개정이 된 애들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개정이 또 있다고요 그게 추후로 개정이 된 거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심 게 봤던 게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연금이 현재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게 개정을 추진하는 게 뭐냐면 50대 중반이 있죠 중후반 한 58세서부터 가입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공시가격이 있죠 공시가격이 한 9억 정도로 공시가격이 9억이면 실거래가가 한 12억에서 13억까지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바뀔 수 있는데 이번에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요 대신에 그게 바뀌면 우리는 숙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숙지하고 자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본문 돌아오셔서 170페이지 하단에 가면 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건요 특정한 지역에 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위하는 명품 아시죠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비계층 있죠 그게 주로 많이 모이는 데가 강남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논현동에 가면 가구거리라고 있죠 거기에 이태리째 대리석 수입침대 있죠 시가가 한 2억 정도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소비할 수 있는 계층 있는 수요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끊어져 있죠 분산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연결은 안 돼 있고 그럴 때 취급하는 게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업입지론의 고 밑에 가면 양가로 5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있죠 그게 상업입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 중심지 이론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도 역시 제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중심지라고 돼 있죠 중심지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시라는 곳은요 이 도시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도시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예요 역할을 할까요 도시로 오는 사람들에게 옛날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에 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일자리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그렇죠 아니면 금융서비스나 행정서비스 있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게 도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비스 산업은 몇 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3차 산업이 상업입지론이에요 상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도시의 수 기능 그렇죠 또는 분포도 있죠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그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상에서는요 여기 보면 용어가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뭐가 있어요 최소 요구치가 있어요 그거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를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뭐냐면요 도시가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예요 최소한의 인구수 여러분들이 왜 지방 도시를 가게 되면요 인구가 점점 유출이 돼가지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가게 되면 아이가 출산하면 장려금도 주고 정착금도 지원해 주면서 인구를 많이 유입하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시골에 가게 되면요 면 단위가 있고요 군 단위가 있고 시가 있어요 그러면 면 단위를 가면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지칭했을 때요 여기는 초등학교까지만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근데 상급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군 단위로 가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근데 여기서 또 상급 학교를 가려고 하면 도청 소재지가 소재하고 있는 이쪽을 가야지만 얘네를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가면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요 중등 교육하고 초등 교육도 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요 여기도 초등까지는 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흡수가 돼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모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규모가 큰 도시 있죠 얘는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다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규모가 큰 도시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숫자도 작겠죠 근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 도시는 어떻게 돼요 숫자도 많고 거리도 가깝겠죠 그러면 얘네는 이게 작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이것도 크고 이것도 넓게 퍼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71페이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취락이나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우지가 필요한데 작은 취락이나 상점은 작은 배우지를 큰 취락이나 상점들은 큰 배우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남부 독일을 이렇게 쭉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도시들은 공간상에 분파하는 숫자도 적고 멀리 떨어진 배열이 나타나고 규모가 작은 도시들은 공간상에 분파하는 숫자도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도시의 배열이 나타날까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 제목 이름이 중심지로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아까 제가 천안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도시에서 제공되는 백화점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 서비스는 주변에 아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서산까지 넓은 멀리까지도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안에서 여기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의 고치가 있죠 여기 있는 백화점은 천안 시민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천안을 넘어서서 넓은 지역까지도 미치면 자기가 필요한 매출보다도 더 큰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있는 백화점은 여기 있는 사람까지도 다 고객으로 확보해야지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천안에 있는 사람밖에 이용을 안 하면 이 백화점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72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중심지하고 배우지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중심지라고 그러고요 배우지라는 것은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배우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가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범이라고 명시해놨죠 그래서 거기 가가 최소 요구치, 나가 재화의 도달범이 그다음에 디귿을 가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라고 있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이 내에 존재하고 있을 때 중심지가 계속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해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탈런의 중심지론에서는요 이거 두 개의 개념을 아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심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게 그만큼 커지고요 이것도 넓게 되겠고 중심지의 규모가 작으면 얘도 작고 얘도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3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동그라미 3, 4, 5번이 있죠 5번에 가시면 중심지의 이론의 내용이라고 있죠 고차 중심지수록 거리가 멀고 저차 중심지수록 가깝고요 고차 중심지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저차 중심지수록 가깝다 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차 중심지수록 작다라고 보면 되겠죠 규모가 그리고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고 해놨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접하신 거예요 교육서비스 쪽을 가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으면 가르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틀리죠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얘네가 분포되는 숫자가 적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를 가게 되면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잖아요 행정서비스의 질도 어떻게 돼요 틀려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형태를 이룬다고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174페이지에 그게 상단의 박스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 중심지의 얘를 백화점을 들었고요 저차 중심지의 얘를 편의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연상해 보시면 동네에 보게 되면 편의점의 숫자가 훨씬 많죠 그렇죠 백화점의 숫자는 찾기 좀 어렵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상권의 분석기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일단 또 별표는 하셔야 돼요 상권 분석기법에서 여기도 간단한 개요만 일단 설명해 드리면요 상권에 관한 이론을 보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모형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서 상권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규명한 것은 레일리의 무슨 법칙이냐면 소매인력법칙이에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 세례를 배웠던 아이장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그거를 이중한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법칙은요 두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인력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논리를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 법칙을 만들어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떨어진 날로부터 한 7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게 그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발견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도요 두 도시 간에 중간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유인력의 크기라는 것은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 이거를 여러분 작년 시험이 있죠 올해 말고 작년 시험은 이걸 뒤집어 준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것도 1번 지문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도시의 크기 인구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줬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수정한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하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몇 개의 도시만 가정한다 두 개의 도시만 가정해요 두 개의 도시만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뭐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태안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 가정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천안이라고 훨씬 규모가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1930년대는 교통이 발달하기 전인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규모가 크더라도 여기까지 쇼핑하러 갔다 오기에는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몇 개의 도시만 가정해요 두 개의 도시만을 가정해요 그래서 두 개의 도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논리를 써요 그런데 여기 있는 허프 있죠 허프는 대도시 지역이 있죠 대도시 지역을 가게 되면 점포가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점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 점포가 7개까지 배열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허프 모형에서는 고객이 특정한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있죠 그러면 점포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리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하나 더 영향을 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경쟁 점포의 수예요 그래서 여기 허프 모형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는 경쟁 점포의 수 있죠 이 요인은 허프 모형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허프 모형을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도 나왔고 여러분 시험에 벌써 두세 번 나온 거예요 경쟁 점포의 수 여기는 경쟁 점포의 수를 고려해야 해요 고려 안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점포만? 두 개의 점포만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번에 갈 때는 그냥 생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상단의 수식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의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죠 확률 모형의 디귿을 가보시게 되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명시 다 해놨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체킹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찾아갈 필요 없이 나중에 되면 중요한 애들은 그대로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시면 지금 만약에 계산 문제 풀죠 그러면 이제 또 불안한 거예요 저걸 내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루트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은 예전에 패턴이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23회 때 나오면요 얘가 24회 때 얘가 25회 때 얘가 26회 때 그러면 얘가 나올 차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7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표를 찌르듯이 그러면 이번에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왔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점포를 딱 2개만 계산하라고 그랬다가 28회 때 점포가 3개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점포 최대 7개까지 배열할 수 있다고 얘는 3개까지 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3개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이게 원래 계산 논리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포기했던 분들도 어 이거 간단하네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갖고 이래 이거 나오면 난 풀 수 있어 그랬는데 자기가 연습한 건 2개인데 점포가 3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당황한 거죠 선생님 3개 나왔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3개까지 문제를 안 줬겠냐고요 3개까지 풀어보라고 예시를 다 준 거죠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건 첫석칫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2개 2개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 나오면 쓰러지는 거죠 안고 그렇죠? 그래서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때 그때 시장 점유율만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액도 구하라고 해준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항의에 빗발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이론으로 낸 거예요 이론으로 계산이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이면 계산이 한번 툭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2, 3년 나오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쉬웠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출제하는 분들도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낸 거예요 웬만한 거는 30회까지 시험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회까지 봤는데 40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몇 문제 냈겠어요? 이거 1200문제 나간 거예요 1200문제 1200문제 1200문제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뭐 멸실되도 되는 문제 빼놓고도 그날 그래도 한 1000문제를 냈던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거 안 낸 게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거 다 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나오지도 않던 애들도 막 내는 거예요 이제 한두 문제씩은 안 그러면 조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가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해놨죠 그게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점포를 찾아주는 고객들은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일까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요 뭐를 갖고 판단했냐면 차량 넘버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차량 넘버를 보면 어느 지역에 있는 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로 오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파악은 뭐가 있냐면 지금도 가끔 쓰긴 쓰는데요 가로고 가다가 마트나 백화점 가게 되면 입구 있죠 입구에 이런 매대 위에 승용차 한 대가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경품이에요 경품 경품이 제공이 되는데 이 경품에 제공하기 위해서 응모권이 있죠 응모권이 있는데 이게 그날 하루 매출 하루에 5만 원 이상 구입한 사람만 이 응모권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5만 원 이상이면 몇 장 더 주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기 항목 있죠 여기다가 이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 써야 되고 전화번호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꼼꼼하게 기록해요 아주 흘려 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 경우는 없어요 혹시 내가 1등이 됐는데 내가 주소를 흘려 써서 나한테 연락이 안 올까 봐 아주 정자로 또박또박 써요 그런데 주변에 이거 응모해서 당첨됐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도 않을 확률에 5만 원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지출할 수 있는 고객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분파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분파하고 있는 게 1차 상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의 전체 매출의 6, 7, 7%를 차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왜 드라마에서도 VIP인가 이런 드라마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거죠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원래 백화점 이쪽에서는 저런 고객들이 전체 매출의 6, 7, 7%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만을 위한 쇼핑 시간을 따로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화점 영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있죠 다 이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만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앞에다 쫙 진열을 해주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경우죠 이게 백화점도 하루 매출이 있죠 매출이 예전에 드라마 보게 되면요 재벌 3세인데 여친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친에게 재력을 과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소유의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하루 영업을 쉬게 한 거예요 쉬게 하고 자기 여친하고만 둘이 들어가서 쇼핑을 쫙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어느 시간 많은 기자가 조사한 거예요 백화점을 하루 쉬면 매출의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까 그게 저기 목동에 있는 H백화점 기준 했을 때 그때 당시가 하루에 6, 7억이라고 했어요 하루 매출이 하루 매출이 6, 7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객인과 50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백화점 영업이 끝낸 상태에서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VIP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소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가실 거 아니에요 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또 가보시든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상권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그게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표현하냐면요 지도상에 표현하는 거예요 지도상에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백화점에 가보시게 되면 백화점에 가보게 되면 주변 안내도라는 것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격자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현재 위치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으로 반경 200m, 400m, 600m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 중에 전체 매출에서 6, 70억을 차지하는 1차 상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분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도상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맵을 만드는, 지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시험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공간균배의 원리라고 있죠 공간균배의 원리 이것도 이제 공간균배의 원리라는 것은요 하나의 도시가 있었을 때요 도시가 있었을 때 점포가 이 도시 안에 어디에 입지 않은 것이 유리하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점포의 성격상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또는 점포관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모여서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점포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양거래 3번에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있죠 거기 보면 유형별에 따라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끔씩 여러 번 시험에 지문 등으로 활용을 해요 단독으로 나왔던 설레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거 세 가지 있죠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이건 동정 점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간에 여기 집재잖아요 집재니까 얘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산재성은 떨어져서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정 업종의 점포 간에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죠 제가 만약에 서울 강남에다가 농기구점을 이번에 하나 오픈했어요 그럼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구경은 하러 올 수 있죠 야 농기구 이렇게 생겼구나 구경을 할 수 있어도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 거 농촌 지역에 읍내나 뭐 이런 데 가 있으면 그게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농기구점도 그런 곳에 모여서 있었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재성은 분산 입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동네마다 가게 되면 세탁소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수십 개씩 모여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네마다 한두 개씩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면 일정한 텀을 두고 이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입지하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재성이라는 건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집재성에 보면 거기 가로열고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업사무실 관공소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의 사무실과 관공소 있죠 얘네들은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여서 입자는 게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서울 시청을 보시면 시청을 중심으로 태평로 쪽인가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 기업의 본사들이 있고요 을지로 이 그쪽에는 은행의 본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빨리빨리 받아야겠죠 또 사업하려고 하면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용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점포 가운데에서는 비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죠 가구점이라든가 또는 가전제품이나 의류점이나 이런 애들은 모여 있음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기가 더 편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하겠죠 집재 산재 국부조치 집중성 그러면 여기 있는 집심성이라고 있죠 이거는 그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백화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 1980년대 있죠 8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0불에서 1100불 수준이에요 이게 소득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요 그때 서울을 기준하게 되면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은 다 명동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코스모스라든가 거기 있는 대농이라든가 이런 모든 백화점들이 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 모여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때는 소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 정도를 방문해서 거기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동네마다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점을 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곳곳에 있는 모든 교통로서는 여기를 관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있으면서 고객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정한 매출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게 어디에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중간에 가면 상품의 종류별 입지 유형이라고 돼 있죠 종류별로 봤었을 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편의품점이라고 있죠 두 번째가 선매품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품점이에요 여기 편의품이라는 게요 이게 컨비니언스 구슬 얘기래요 우리 여기 편의점을 우리가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러죠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그걸 주로 취급하는 점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매품이라고 그러죠 얘를 쇼핑 굿이라고 그래요 선매품을 여러분들이 왜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눈으로 비교를 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구매를 해야 되는 의류점이나 가구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문품점이라고 해서 스페셜리 굿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브랜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점 이게 결국은 이게 번역에 따라 틀려진 거예요 번역에 그런데 요즘은 번역이 그래도 조금 세련된 거예요 예전에는 전문품점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유표품점이라고 한문 넣어서 그러니까 유명 상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줄여서 유표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풀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번역된 거 보면은 여기 편의품 있죠 편의품의 위치는 우리가 접근할 때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사이의 거리에 위치해야지 유리하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10분 15분 못 걸어요 5분만 걷다가 보면 가다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차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성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성격 정도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양가로 5번에 보면 넬슨의 소매입지론이라고 있죠 이게 올해 시험에 또 등장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알아만 두셔도 돼요 넬슨의 소매입지로는 점퍼의 경영주체가 특정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시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 제시한 게 뒤로 넘어가면 8개 항목이 제시가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안에 이게 저기 무슨 법이라고 되겠냐면요 이게 체크리스트 법이라고 얘기해요 점퍼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제목으로 8개로 제시가 돼 있죠 그 안에 가면 소비로 세분화하게 되면 항목의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퍼가 입점을 할 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이 있고요 공유적인 판매 있죠 주변 상점에 어떤 도움이 있었을 때 같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퍼도 있고요 성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중에서 가장 중시한 거는요 동그라미 6번에 가면 양립성이라고 해놨죠 그거를 제일 강조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양립성의 의미라는 게요 어떤 교제에 가게 되면 보완제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점퍼관에 모여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양립성은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에 점퍼가 입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동 상권이 있고요 강남에 압구정 상권이 있잖아요 어느 게 상권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냐면 명동이 훨씬 좋은 거예요 명동이 명동은 이게 블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유동인구가 이 안에 들어가죠 이 안에서 자동차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점퍼들은 다 부딪힐 수 있어요 가로구조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넘나들어야 된다고요 길을 따라서 고객은요 이 차선이 너무 길면 반대편 상권하고는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망고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는 별개인 거예요 길 하나 건너가는 거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걷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따가 오전 수업 마치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야 잠깐 나와봐 나온 다음에 잠깐 따라와봐 그리고 가보세요 아무 말도 없이 따라오라면 가면 그나마 성격 좋은 사람이 한 70m 정도까지 따라올까 대부분 한 30m 걸으면 서요 어디 가는데 그렇죠? 가늠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래 움직이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롭게 통행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기가 용이한 쪽 있죠 거기에 점퍼가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제일 강조했다? 양립성을 제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정확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까지 시장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무리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91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정책론 이 정책론이라는 건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을 해야 되냐면 시장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왜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 살짜리인데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됐던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같을 때 태어났던 세 살짜리 애가 있는데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고 얘는 부자 할아버지가 있어서 집 두 채를 선물 받으면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두 지방 간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얘한테 상속세, 증여세 부과해서 거둬들인 것의 일부를 얘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소득 재분배라고 그래요 소득 재분배라는 건 주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정책론은 시험목차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절이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해놨죠 제목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그게 가야 되죠 208페이지에 가면 토지정책이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더 가보시면 221페이지에 주택정책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조세정책이라고 해서 4절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목차가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문제는 내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 그런데 올해 시험은 7문제까지 나왔어요 정책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러니까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법령이 그래서 그 법령에 대한 거를 사전에 조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내용이 어렵다고만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정책을 마무리하고요 투자론의 초입 정도까지 가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론도요 뭐를 정확하게 하면요 용어만 정확하게 하면 계산을 안 해도 좋아요 이론적인 용어만 해도 충분히 점수 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를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바깥 양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노후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기대를 부응을 해야죠 복습은 하시나요 복습은 못들어치는 거 보니까 또 한 줄을 그냥 사악 넘기고 혹시 잠정적으로 1월 달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벌써 나간 분량이 많잖아요 뭔가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두기는 참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서부터 해봤잖아요 그렇죠 주택시장에서 여가 배우셨죠 상향여가고 뭐 하향여가 용어 생각해야 되고 주거불리 배웠죠 용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에 가서 약성 중강성 강성 배웠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는 게 강성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존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대론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것 있죠 고전학판은 지대를 뭐로 봤다 잉여로 봤다는 거예요 뭐로 봤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튀넨의 고립국이론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그렇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레일리, 컨버스, 허프 모형이라는 것도 있다고도 이렇게 배우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경제편 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배운 용어들이 더 많잖아요 그 용어들을 내가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에 그 내용까지 다 집어넣으면 지금 부담스럽다고요 제목 수준이라도 조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제목 수준이라도 그래요 못 들은 채 하는 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날 때가 되면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 얘기합시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